으 으 빨라 닦았냐 으 으 으 아 참어 했지 빨리 씻고 깨 기다려 뭐 뭐 뭐 뭐 뭐 뭐 아 윌 비베 아, 김치냄새 까만, 근데 신혼 때는 이 김치 냄새도 향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김치냄새 아, 김치냄새 아, 김치냄새 아, 김치냄새 큰아버지, 정신 차리세요, 큰아버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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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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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돈 받으러 왔어? 응? 놀랐잖아요, 숨 안 쉬어서 아, 아, 큰아버지야 아, 큰아버지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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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 왜 안 자고 그래? 응? 안 잔 게 아니라 큰아버지 때문에 못 잔 거예요 짜샤, 그게 왜 나 때문이냐 네 아빠 때문이지 맨날 옆자리에 누워있던 아빠가 없으니까 괜히 허전하고 심란하고 걱정되고 기타 등등 걱정 마 짜샤 네 아빠 잘 살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내가 챙겨준다 내 걱정 마시고 제발 내가 큰아버지 안 챙기게만 해주세요 왜? 내가 뭘 아휴, 자식 하나씩 하나씩 손 씻었어 아휴, 이게 마, 씻었다니까 이 시간엔 누구야? 아빠, 이 시간에 왜 전화야? 안 주무시고 그냥 잘 자고 있나 궁금해서 인마 그럼 잘 자고 있지, 뭐하고 있을까봐 지혁아 지혁아 왜요 아빠? 아빠가 아빠가 미안하다 너랑 같이 지내지 못해서 그런 소리 마요 아줌마 아니,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잖아 좋긴 완전 KTX다 KTX 아, 그런 게 있어 어쨌든 미안해, 아들 미안하긴 나한테 엄마 만들어줬잖아요 아빠가